울라고 대상 많더니요 큰 풍호와의 대순년이로다 고소송의 배를 매우니 한산사의 야반정승은 동행승이라 달지고 서지 찬방에 신양강탕도 하니 백락천일구에 비파생이 끊어지고 죽뼈강도라든지 남산 반락은 청토네요 양수군의 백락으로다 상탕하니 물소리요 백빈중 갈매기 공연으로 간도라든지 고항대를 바라보니 고항대상의 보하이로니 이롱하고도 대낱마저리에 방산 풍경이 가끔 더니 안이라군 나 아니란 얼굴에 안이 아니 서지에는 노타리로 나라 운일 변등상균인데 아가님을 해아리님 청노주사이세님을 두고 불승탕정하야 황하니 백듯 춘정주리오 금양투구 유일라리라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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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여서 잔 마을이냐